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따라라는 비군이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우따라. 웃음이 많았나 봐요. 우따라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우따라 스님께서는 이 비군이 스님이신데 연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항상 송수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120살이면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항상 탁발을 나가셨는데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다가 어느 비구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스님한테 스님 제가 탁발을 받았는데 이 음식물을 이 공약물을 우리 스님께 공약 올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해서 비구스님에게 공약물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이제 탁발을 낳고 나가서 음식을 받아왔는데 음식을 받아와서 또 그 비구스님을 만났답니다. 또 그 비구스님한테 또 공약을 올렸어요. 또 세 번째 또 탁발을 나갔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 그 비구스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탁발한 그 공약물을 그 비구스님에게 올립니다. 모두 몇 번 올렸을까요? 그새 잊어먹었어요? 큰일이다 야 어떡하냐. 세 번 올렸잖아요. 세 번. 눈 뜨고 졸았어요? 세 번 올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을 올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탁. 뭐 이제 와서 뭐 이제 와서 아는 척하마자 소용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탁발에 공약을 올렸는데 근데 이렇게 공약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에게 공약을 올리는 것은 강력하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행위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공약을 올리고 그 다음날 네 번째 되는 날 어느 날 사람이 붐비는 시장에서 우연히 부처님을 마주칩니다. 부처님도 항상 직접 탁발을 나가셨거든요. 2600년 전에는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처님 보려면 절에 가는데 절에 계신 부처님도 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깎은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2600년 전에는 시장 가다가도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지나가시면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공약도 올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부처님한테도 또 여쭤보면 되고 그 부처님이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겨서 나온 말이 부처 행사 뭐 이래서 부처님 잘생겼다. 미안해요. 부처 행성, 부처님은 잘생기셨다.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시장에서 웃다라 비구니가 부처님을 딱 마주치니까 부처님한테 인사하려고 하다가 이 가사가 발에 밟혀가지고 뚝 하고 이렇게 넘어졌대요. 뚝 하고 넘어져버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니가 넘어지잖아요. 다 가서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의 몸은 나이가 들고 낡아서 얼마 가지 않아 흩어질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고 이 몸뚱아리가 낡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흩어지고 만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습니다. 늙은 이 몸은 어떤 몸은? 늙은 이 몸은 질병 덩어리요. 부서지기가 쉽다.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삶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 썩은 이 몸은 결국에는 흩어지게 마련이다. 이 거대한 인생 삶과 죽음과 이 몸뚱아리에 대한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거에 집착해요. 나라는 것 중에서도 내 몸에 집착합니다. 이 놈의 몸뚱아리에 집착해요. 맨날 지지고 볶고 닦고 바르고 맨날 이 몸뚱아리를 맨날 빡빡 긁으면서 어떻게든 빛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못 가요. 결국엔 흩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개성을 딱 듣는 순간 웃다라 비군이는 넘어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몸뚱아리에 대한 모든 집착이 무너지고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진리의 등불을 찾아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생들은 집착, 자신의 욕망이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 지금은 바빠서 내년에 수행하겠습니다. 내 후년에 공덕을 쌓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제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겠습니다. 그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 누가 나타난다.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저승사자 나타나봤자 그때 되어서 잠깐 사자야 잠깐만 나 공덕 좀 짓고 올게. 그 저승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때는 지났고 이미 시간은 흘렀다. 염라대왕은 기다려주지 않나니 어서 가자꾸나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흩어지고 많은 이 몸뚱아리에 낭비하는 조금의 시간만 더 내가 공덕을 쌓는 데 투자한다면 나의 행복과 나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복과 선업을 내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염라대왕은 기다려준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해놓고 잘 안 한다. 경험상 다 네라고 대답해놓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업이 두꺼우면 닦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된대요. 너무 업이 두꺼우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 중에서 찔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찔리죠? 네. 찔려요? 네. 막 이렇게 안 찔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찔림을 느끼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정도면 잘하지?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은, 부처님도 복은 지어도 지어도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쌓아도 쌓아도 훌륭하고 좋은 건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많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복이 좋다. 라는 표현이 있죠? 네. 너 복이 좋다. 그게 복이 많으면 좋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랬듯 하죠?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복이 많다. 복이 좋다.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복이 좋아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 보기가 싫어져요. 복이 많은 사람은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단골이 끊겨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부처님 당시에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랄루다이. 랄루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랄루다이 스님이 날로 먹어. 이 스님이 날로 먹어요. 이 랄루다이 스님이 날로 먹던 스님인데 어떻게 날로 먹냐? 신도들의 잔칫집을 소개해. 이렇게 모셔요. 그래서 신들의 잔칫집에 가서 공양을 받으면 그 잔칫집에 맞는 경전을 독송해 줘야 돼요. 우리가 독경해 준다고 하죠. 신도들의 잔칫집에 랄루다이 스님을 모셨더니 잔칫집에서 장례식 때 독경하는 걸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태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랄루다이 스님이 모셨어요. 그 랄루다이 스님한테 스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제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좋은 데 가라고 독경해 주십시오 하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잔칫집에서 독경해 주는 걸 읊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잔칫집에 와서 장례식 때 독경하는 걸 해주고 장례식집에 와서 잔칫집에 주는 걸 독경해 주니까 일단 왔으니까 그냥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공양이라도 챙겨 드리면서 이거 날로 먹네 날로 먹어 해가지고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몰라요. 대충 넘어가세요.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는 거예요.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랄루다이 스님 때문에 우리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잔칫집에서 이렇게 모셔갔더니 장례식장에서 독경해 주는 걸 하고 장례식장에서 모셨더니 잔칫집에서 독경하는 걸 해줍니다. 모든 걸 거꾸로 해버립니다. 주변에 평판이 너무 안 좋고 우리 스님들까지 피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랄루다이는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과거 전생에도 그랬다. 그러면서 랄루다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잔칫집에 갈 때는 잔칫집에 맞게 독경해 줘야지 하고 가서 장례식에서 쓰이는 걸 독경해 주고 장례식장에 갈 때는 장례식장에 맞는 걸 독경해 줘야지 마음 먹고는 가서는 잔칫집에서 독경해 주는 걸 한다. 그러니 랄루다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랄루다이의 전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바라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왕의 시종이 됩니다. 왕의 시종. 그래서 이제 논을 가는 이 바라문 아버지가 이제 논을 가는데 소가 두 마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소가 두 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농사진데 소 두 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 죽으면 불편하잖아요.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가 왕의 시종이니까 왕께 부탁해서 소 한 마리만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직접 왕에게 가서 소 한 마리만 주십시오 하며 왕이 작은 시종이 직접 부탁한다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바라문인 우리 아버지가 직접 가서 부탁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처사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바라문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직접 가서 소를 달라 하시며 왕께서 흔쾌히 주실 겁니다. 아버지, 바라문인 아버지께서 직접 얘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갈게 하는 순간 아들이 또 걱정과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머리가 모자르다. 너무나 머리가 모자르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셔서 만약에 왕에게 가서 큰 실수라도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교육시켜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를 다 모셔다가 이렇게 공터에 갔대요. 공터에서 그 덤플 있죠, 덤불. 덤불을 뜯어서 이렇게 크게 사람 모양으로 몇 개 만들어서 아버지를 교육시킵니다. 아버지, 왕궁에 가면 이 자리에는 왕이 있고, 이 자리에는 부왕이 있고, 이 자리에는 총사령관이 있고, 이 자리에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왕이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고 예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아버지한테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는 논을 가는 두 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대왕이시여. 라고 노래를 부르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모잘라서 어, 알겠어. 위대한 왕이시여. 몇 마리? 두 마리. 몇 마리가 죽었지? 한 마리. 그걸 외운데 1년이 걸렸대요. 어떡해. 1년이 걸렸대요. 하여튼 외웠어요. 1년이 딱 지나서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 논을 가는 두 마리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왕이시여. 아무리 머리가 나쁘도 5분이면 외워요. 여러분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해봐, 해봐. 만원빵, 해봐.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딱 인사를 다 올린데, 마지막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는 논을 가는 두 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가져가십시오. 위대한 왕이시여. 뭐가 틀린지 알겠어요? 다른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헷갈려버린 거예요. 남은 다른 한 마리를 어떻게 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왕이, 네 소가 죽었는데 내가 왜 가져가? 그래서 말을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왕이, 다시 한 번 말해보가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뭐가 틀린지 말고, 왕이시여, 저에게 두 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가져가십시오, 왕이시여 하니까, 왕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네 집에 소가 많은가 보다, 아들이 지혜롭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왕이 주신 만큼은 있습니다. 너네 집에 소가 많은가 보다, 왕이 주신 만큼은 있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어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너네 집에 소가 맞나 보네? 아유, 왕이 주신 만큼은 있죠. 그러니까 왕이, 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웃으면서, 큰 상을 내리고 소들을 이렇게 여러 마리를 줬대요. 아들 하나는 잘 뒀어.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때의 왕은, 지금 나의 제자인 안안이고, 안안은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라고 불렸던 큰 제자가 있어요. 왕은 나의 제자였던 안안이고, 그 머리가 모자렀던, 어리석었던 그 바라문 아버지는 이번 생이 누구다? 랄루다이다. 그때도 그랬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실수했다. 그리고 그때의 똑똑한 아들이 누구다? 지금의 나 석가모니다. 이런 수많은 전생의 인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배움이 적고, 마음도 닦지 않는 이는, 게으른 황소처럼 삶만 쪘네. 지혜는 전혀 나아지질 않았네. 배움도 적는데, 배움도 적는데, 목까지 닦지 않는다? 마음까지 닦지 않는다. 배운 것도 없는데, 마음까지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아갔다? 그렇죠. 게으른 황소처럼 삶만 쪘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지혜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배운 게 없고, 마음조차 닦지 않는 사람은, 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소와 같다. 이 소와 같은, 게으른 소와 같은 이런 존재들은,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녀도, 수행도 하지 않고, 배움도 없고, 마음도 닦지 않는 사람은, 전혀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절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내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온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스님, 저 절에 다녀요. 그래요? 어느 절에 어떻게 다니시냐면, 1년에 한 번 연등은 켜요. 1년에 한 번 연등이라도 켜줘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연등 안 켜준 사람보다야 고맙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연등 켠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복은 지었겠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꾸준히 절에 나와서, 불교대학도 다니고, 혹은 일요일에 1호법회 때, 큰스님들 법문도 직접 듣고, 너무나 바쁠 때는, 손쉽게 딱, 리모컨만 틀면 딱 뭐가 나와요. BTN이 나오잖아요. BTN이 딱 나오면, BTN에서 얼마나 소중한 큰스님들의 좋은 본문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듣자마자 다 알면 벌써 다 도인댔께,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입니다. 듣고 듣고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어느 불자님도, 스님 처음에 소나무 봤을 때, 무슨 내용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스님 얼굴이 귀여워서 자꾸 봤는데, 내일부를 얘기해서 미안해요. 내일부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들었어요. 스님 얼굴이 귀여워서 자꾸 봤는데, 듣다 보니까 귀가 트여요.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듣거나, 다른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제 귀에 조금씩 들어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 소나무의 인기 비결은, 역시 비주얼이었구나, 라는, 정말 되게 크게 웃었네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이 인연을, 잘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